지현아 반가우고 선생님이 혜진쌤이고 지현이가 질문하는 건 처음이지 선생님이 이 문제 좀 어려웠는데 자세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60 곱하기 x의 약수의 개수가 지금 24개예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자연수 x를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60 곱하기 x의 소인수와의 개수가 3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일단 60을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어떤 수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 3으로 나눴을 때 20 그 다음에 4로 나눴을 때 5값이니까 60이라고 하는 수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값이에요 맞죠? 그리고 이걸 이용을 할 건데 24라고 하는 수를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약수의 개수를 만약에 이 상태에서 약수의 개수를 판단을 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하면 되지? 약수의 개수는 이 지수 더하기 1값이니까 2 더하기 1 그치? 곱하기 그 다음 여기는 지수가 1이니까 1 더하기 1 곱하기 5 5의 지수는 지금 1이니까 얘 역시 마찬가지로 1 더하기 1값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죠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x라고 하는 애도 있으니까 좀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자 봅시다 소인수가 나왔다는 것은 지금 일단 지수는 기본적으로 1은 있다는 거니까 최소한 어떤 3개의 수를 곱할 때 2 이상의 수 2 이상의 수 2 이상의 수를 곱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24를 그런 식으로 한번 일단 구성을 해보자고 24라고 하는 수는 3 곱하기 8이에요 이건 2개의 수니까 3개의 수로 바꿔보면 3 곱하기 4 곱하기 2값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이 4 안에 있는 2값을 3에다 곱해서 6 곱하기 2 곱하기 2값 이렇게 표현해줄 수 있지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 형태로 이 수들을 지수를 만들어줄 거야 결국에 이 지수가 지금 3이니까 결국에 어떤 거의 지수는 2가 될 거고 어떤 거의 지수는 3이 될 거고 어떤 거의 지수는 1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떤 거의 지수는 5가 되는 거고 어떤 거의 지수는 1이 되고 또 다른 하나도 1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자 이거 좀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이 부분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소인수의 개수가 3개라고 했기 때문에 60 곱하기 x라고 하는 숫자는 결국에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값 곱하기 x인 거고 여기 지금 2랑 3이랑 5라는 3개의 소인수가 이미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 x 안에는 반드시 2나 3이나 5를 이용한 수가 만들어줘야 돼요 맞죠? 그러면 좀 기준을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첫 번째로 만약에 여기 x 안에 x 안에 2가 없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60 곱하기 x라고 하는 수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어떤 네모라고 하는 수가 될 거고 이 네모 안에는 뭐가 들어갈까요? 네모 안에는 3 혼자 들어갈 수도 있고 5 혼자 들어갈 수도 있고 3이랑 5가 섞여서 들어갈 수도 있죠 만약에 첫 번째로 첫 번째로 만약에 3 혼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3에 여기 a제곱이라고 써놓으면 결국 이거는 2의 제곱 곱하기 자, 얘랑 얘랑 곱하면 3이 얘는 a개 곱해진 거고 얘는 1개 곱해진 거니까 3에 a 플러스 1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5 값이 되는 거지 맞아요? 그러면 지금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? 약수의... 그러니까 이 지수가 지금 2고 a 플러스 1이고 얘는 1이니까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? 3 곱하기... 여기다가 더하기 1하면 a 플러스 2 곱하기 2 값이 되는 거지 자, 얘가 24가 되면 되는 거고 이 형태는 결국에 하나는 2고 하나는 3이고 그치? 그럼 뭐예요? 하나는 3이고 하나는 2고 얘가 4가 되면 되는 거지 그치? 자, 이거 계산을 해보시면 a 플러스 2 값은 저거 이거 두 개 곱하면 6이니까 넘어가서 지워지면 4가 나와서 a 값은 2가 가능한 거네 됐습니까? 따라서 여기 안에 들어갈 거는 그냥 x 값이 3의 제곱 값이 되면 된다 라는 게 첫 번째 상황인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도 되는 거냐면 5가 들어가도 돼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값인데 자, 여기다가 네모 안에다가 5의 a 제곱이라고 똑같이 써놓으면 이거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a 플러스 1 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서도 약수의 개수 얘랑 똑같이 해주면 3 곱하기 얘는 2 곱하기 얘는 a 플러스 2 값이 되어서 얘가 24가 되면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2 값은 얼마예요? a 플러스 2 값이 4가 되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a 값이 2가 되면 되겠네 그럼 여기서는 x 값이 얼마인 거야? x 값이 5의 제곱이 되면 된다 라는 거죠 자, 그러면 2가 사용이 안 된 경우에 3이랑 5랑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세 번째 케이스는 3이랑 5가 하나 이상씩 들어가는 경우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라고 써놓고 이 네모 안에다가는 3의 a 제곱 곱하기 5의 b 제곱을 써봅시다 그러면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a 플러스 1 그 다음에 곱하기 5의 b 플러스 1 값이 되는 거고 자, 그러면 얘는 약수의 개수가 지금 3 곱하기 이거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곱해지면 a 플러스 2 곱하기 b 플러스 2 값이 24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a 플러스 2 값이랑 b 플러스 2 값이랑 곱한 게 얼마가 되면 되는 거냐면 8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24라고 하는 애를 어떤 3개의 숫자 3과 4와 2, 그리고 6과 2와 2 이런 식으로만 구분할 수 있는데 이건 가능한가요? 3이랑 3이 하나 나왔으면 나머지 두 개가 이제 4랑 2가 나오고 4랑 2가 나오는 경우가 가능한 건데 이 부분이 이제 4가 나오고 이거 2가 나오면 b 값이 뭐가 돼요? b 값이 얘가 만약에 4가 되고 얘가 만약에 2 값이 되면 4, 2, 8 값이 되는데 b가 뭐가 돼? b가 0이 되지 근데 b가 0이 됐다는 거는 5가 안 쓰인 거랑 똑같은 거니까 이 경우는 x 값이 존재하지 않네 그러니까 3이랑 5가 동시에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지 이해 가시오? 자, 이런 식으로 이제 2가 사용이 안 되는 경우는 생각을 해줄 수 있고요 결국에 이 경우에는 지금 두 가지 경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로 2가 만약에 하나, 2의 1제곱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고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는 결국에 이제 어떤 수가 지금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그 다음에 5 곱하기 네모 안에 기본적으로 2의 1제곱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3이나 5로 포함이 되면 되는 건데 다시 한 번 뭔가를 넣어보면 2를 이 앞쪽으로 오면 2의 몇 제곱이야? 3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네모 안에 원래 동그라미가 있던 거지 그럼 여기 3이 오면 될까요? 3이, 아까도 지금 2가 한 번도 안 쓰였을 때는 3이랑 5랑 같이 올 수 없었잖아 그러니까 여기 안에다가 어, 뭘 집어넣을까? 3을 하나 집어넣을게요 3의 a제곱 여기 3의 a제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정리해보시면 2의 3제곱 곱하기 3의 a 플러스 1제곱 곱하기 5의 1제곱이니까 여기서는 약수의 개수가 몇 개 나와요? 4 곱하기 a 플러스 2 곱하기 2값이 나오고 얘가 24가 가능한가? 자, 이거 두 개 8이니까 a 플러스 2값이 얼마가 되면 돼? 3이 되면 되고 a 값이 1이 되면 되는 거니까 결국 얘가 지금 3의 1제곱이야 얘가 3의 1제곱이니까 x값이 2 곱하기 3이니까 x값은 2 곱하기 3값 즉, 6이 가능하겠네요 됐습니까? 자, 오케이 가능한 거고 이제 3이 안 쓰이고 만약에 여기에 5가 쓰였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똑같은 케이스로 2의 제곱 곱하기 3 그 다음에 곱하기 5 곱하기 자, 여기 안에 2가 하나 쓰이고요 그 다음에 3이 5가 5가 a제곱 자, 이런 식으로 쓰였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정리해보시면 2의 3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a 플러스 1제곱이고요 약수의 개수를 판단해보시면 4 곱하기 2 곱하기 a 플러스 2값이니까 자, 이거 곱하실 때 24가 나와야 되는 거고 a 플러스 2값은 3 따라서 a 값은 1이 되겠네 그럼 x값은 결국에 이제 여기 쓰였던 값이니까 2 곱하기 얼마? 5가 돼서 10이라고 하는 값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, 두 개 나왔고 세 개 나왔고 네 개 나왔는데 한 가지만 더 해보자고요 한 가지만 더 할 건데 지금 이게 2의 1제곱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 지금, 자, 봅시다 2가 지금 하나도 안 쓰였을 때 기껏해야 이제 3이 제곱게 쓰일 수 있고 5가 제곱게 쓰일 수 있었는데 2가 하나 들어가면서 3은 하나 들어갈 수 있었어, 그치? 하나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a 값이 1이 가능했잖아 근데 2가 하나 더 늘어버리면 3이나 5는 같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3, 이제 2가 혼자 들어가는 경우 2의 제곱, 혹은 2의 3제곱, 2의 4제곱 형태가 들어가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, 세 번째 케이스 자, 여기를 좀 지우고 쓸게요 자, 세 번째 케이스는 자, a 값, x에 자, 2의 a 제곱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자, 이런 경우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값이 기본적으로 있고 x 안에 들어가는 수가 2의 a 제곱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2의 a 플러스 2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값이 되어서 약수의 개수 판단해 보면 자, 얘는 a 플러스 3 값이 되고요 자, 얘는 2와 2의 곱이니까 자, 얘가 24가 되려면 a 플러스 3 값이 6이 되면 되는 거고 a 값은 3이 되면 된다 즉, x 값은 얼마다? 2의 3 제곱이니까 8 값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럼 가능한 게 몇 개 나왔어요? 지금 가능한 게 여기서 x 값이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세 개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네 개 나왔고 다섯 개 나왔으니까 그치? 총 몇 개예요? 다섯 개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아시겠죠? 자, 이거 조금 복잡한데요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세요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볼게요